직곡의 깨달음의 시 오늘은 화담 서경덕 선생의 화담문선에서 가져와 봤습니다. 다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. 동지음 일양이 대지에 울리는 한 우레 소리에 기운이 황궁에 응하여 제가 움직였다네 우물의 물맛이 단박해지고 나무뿌리 혹 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네 사람이 능이 복이라는 글자의 돌이킴을 안다면 도는 멀지 않다네 세상이 혹여 바뀐다 해도 가히 돌이킬 수 있다네 넓고 큰 공부의 요점은 실행하기 나름이니 그대는 지극함에 이르는 가르침에 통하여 벗이 찾아오게 하라 하늘의 도는 항상 흐르고 바뀌어 끊임없이 이 몸을 늙게 하네 곱던 얼굴은 나날이 시들어가는데 희어가는 귀밑머리 날로 늘어가네 예로 돌이킴이 석 달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50살에 다시 한 살을 더하였네 어린 양기는 점점 자랄 것인데 선을 행함에 우물쭈물 인습을 따르지는 말게나 이상화담 서경덕 선생의 깨달음의 시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움직였단 애는 사물이 점점 피어오름을 말하며 돌이킬복은 64개 중 지뢰복을 말합니다 땅 아래 우레가 있으니 사라진 양기의 소생을 말하며 장차 대지에서 양기로 인해 생명이 움틈을 말합니다 예를 돌이킴은 석 달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말은 안자가 중용을 지킴이 석 달이나 되었다는 말과 나이 30에 복례했다는 말에서 화담 선생은 지천명에 한 살을 더한 나이임에도 안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겸양의 언사입니다 이제 시 감상을 마치고 신인볼 소리와 함께 깨어있겠습니다 성적 hiding 콩콩PE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